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빚어진 지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어제 정부가 LH 혁신 방안 내놨습니다.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투기 재발 차단을 위한 내용의 방점 지켰다고 합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 해체 수준의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발표된 LH 혁신안의 핵심 어떤 것인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근본 LH 혁신안은 투기나 갑질 행위 등 LH의 고질적 경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LH 조직 DNA를 현재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또 2.4 고금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 역할은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3중 4중의 강력한 통제 장치 마련 또 정간 예우나 갑질 등 잘못된 관행의 철폐 그리고 독점적 비핵심적 기능의 분리 및 조직의 대폭 슬림화 그리고 방망경영 관행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LH가 이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비대했고 그동안 너무 관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예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간을 마련을 해서 당정 협의를 진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나 주택 공급에 느끼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공청회 등 주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들 차후의 절차들을 좀 더 거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후에 발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 같은 거는 어떻게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발표할 때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이제 lh의 핵심 기능을 주택 또 토지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이런 세 가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부분 그리고 주택과 주거복지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별도로 수평으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토지공사 또 주택공사 이런 체제와 좀 유사한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안은 주거복지를 따로 하나 하고 또 토지주택 개발사업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또 수평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거복지 또 개발사업 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를 주거복지 부분을 모회사로 두고 그리고 토지나 주택 같은 개발사업 부분을 자회사로 두는 그런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나가고자 하고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정부가 생각하는 안은 사실은 이제 주거복지 부분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분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자 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고 또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또 주거복지는 이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그렇게 거듭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어도 한 8월 정도까지는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돼서 근본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보자 합니다. 8월쯤이면 이 개편안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들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직 좀 축소하고 또 투기 재발 차단 위한 내용들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 하면 좀 lh 내에서의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좀 근절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뭐 투기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3중 4중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lh 직원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고요. 또 실사용 목적 외의 토지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정보와 또 임직원 보유 토지를 대조해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lh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저희가 꼭 직무상 관련 여부랑 상관없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형사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고 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3배에서 5배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lh 법을 이미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태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또 국토부로 회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 또 그 밖에도 중법 감시 간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민을 통한 상시적 감시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투기 행위 재발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정보 이용해서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공공택지 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이 되도록 했는데 이건 그럼 국토부에 어느 부서가 담당할 예정인지도 궁금하고 또 이 부서에서도 또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들도 좀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공공택지 조사를 지금까지 lh가 하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공공택지를 최종 선정하는 것 자체를 공공주택 추진단이라고 국토부 내 조직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앞으로 그 공공주택 추진단에서 어떤 후보지 최종 선정 외에도 후보지 조사 업무까지 국토부 공공주택 추진단에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자 하고 한 한 개과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될 수 있을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함에 있어서 각종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한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개발 가능 후보지가 어디 있고 공법상 제한은 어디가 있는지 또 어디가 수요가 많고 뭐 지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런 판단하에 이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이런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통제 자체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 부서에서 후보지 발굴 업무를 전담할 때 업무 공간도 분리하고 검토 잔류는 대외 위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저보다 방금 말씀드린 후보지 분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정보 열람자를 관리한다든지 또 지자체나 공사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보안 각서 증거나 보안 참석 명단 기록 등 이렇게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정보 유출 같은 일이 방지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직 슬리머를 위해서 LH 인력 2천 명을 감축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인력 감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기능 조정을 해서 LH 업무의 일부를 타 기관에 이강되거나 또는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1천 명의 정원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문 체살물 성능 인증이나 안정영향평가, 새뜰마을 사업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 이관되고요. 또 집단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은 업무를 폐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정원이 한 100% 정도 감축해 나갈 수 있다고 보이시고요. 일부 물류단지라든지 리트 사업 이런 것들 기능이 축소되는 경우는 한 50% 수준에서 물량 축소 비율에 맞춰서 인력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서 한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이 감축하면 현원을 강제 퇴사를 갑자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과 현원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노사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인에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사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lh노조의 입장을 보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혁신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표하는 듯한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투기 사태 후에 조직대편이라든지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lh의견을 좀 청취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lh와 이걸 같이 함께 하는 건 사실 여러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lh 혁신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lh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천 명 조직 슬림화 감축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8월에 만약에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 이것도 좀 변동이 연동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직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인원 감축과 그거는 꼭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원 감축은 이루어져 나갈 거고 그 인원 감축이 지금 한 조직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지 그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의견 주고 계시는데 1810님은 비위 공무원 파면하고 투기 재산 2배 몰수하는 게 정답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이진우님은 그동안 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는데 lh 전직 간부들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후라든가 특혜 의혹 같은 것들 이미 이 사람들은 빠져나갔고 자신의 어떤 것들은 막 다 챙긴 듯한 느낌이 지금 드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정관예후반행 같은 것들 그다음에 위찰 공정성 논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먼저 취업 제한 대상자를 현재는 임원 7명이었던 거를 이해충돌 그런 여지가 큰 고위직 2529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또 이런 것들 결정을 하기 위한 신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그런 전관예후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lh 직원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또 임대주택 매입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을 포함한 전형직 직원 명의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퇴직자들이 이미 챙긴 내부정보 악용해서 했던 그런 것 특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환수하는 입장까지도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저희가 lh 법 사실 개정할 때 기존 거에 대한 어떤 소급 적용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사실은 현직이든 전직이든 떠나 퇴직자든 떠나서 기존에 있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같은 것은 지금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판결이 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lh 법을 개정하면서 퇴직 후 10년까지도 내부 정보를 꼭 내부 정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서 하면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했고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퇴직에서 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환수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사하나오공님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돈보리 이행했다면 폐가 망신할 정도의 처벌 규정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기자회견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거진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에 2월 초에 2.4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2.4 부동산 대책은 lh 위주의 공기업 위주의 여러 가지 주택 보급 정책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이런 lh 조직 기능 축소 조직 개편 이런 걸로 주택 공급 정책 전반까지 이걸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건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그건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저희는 이사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lh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토지 투기 같은 lh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또 lh가 앞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역할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면서도 이사대책이나 이런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근본 혁신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근본 혁신안에서 공공택지 소보지 선정 권한 이건 근본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속으로 회수하지만 그 외에 lh 기능 중에서 토지 또 주택 주거복지 업무 같은 것들은 핵심 기능으로 분류해서 대부분 좀 현재는 일단 전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 정책 기준의 차질은 최소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급등락이 심했고 낙은 없었죠. 급등이 좀 상당히 많았고 이것 때문에 상심감을 느낀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국토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인지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근본 LH 사태가 3월 초에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3월 29일 날 예방 적발 또 처벌 환수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떤 고강도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을 정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진 없이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그동안 규율이 불안전했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규율 체계를 실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고요. 또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 다양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발 역량을 제거하고 또 그런 조사 권한을 확보하는 그런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도 추진하고자 하고요.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쯤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직 개편은 확정돼서 좀 발표가 될 때 되면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